여기 뭐 체험농장 같은데 저 안에 앵무세도 많네 날아다녀 여러분들 얘는 아픈가보다 털이 얘가 물어 뜯어 물어 뜯었어? 머리도 물어 뜯었네 얘가 막 얘 물어 뜯어 이 녀석들이 체험농장 같은데 저 안에도 좀 잔뜩 있어 인코도 있었어 어 얘는 우리 베리랑 닮았다 저 안에 막 날아다니고 난리다 어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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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십자매야 금화조야 조그만 애 있었어 얘는 인코고 아이고 우리 베리랑 똑같다 아 이쪽은 앵무새가 아니야 이쪽은 앵무새가 아니라 금화조나 십자매 뭐 그런 작은 새들이고 이쪽이 다 앵무새야 번식조들은 아닌거 같은데 그냥 그냥 분양조인가 일반 분양조 사육장인가 저기 나무에 잔뜩 앉아있어 저거 봐 반대편으로 가면 쟤네들 많이 보일거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이 삼형제랑 얘는 꼭 오직 계속 온다 맞아 삼형제 얘는 손 내밀면 도망가고 얘네들은 지금 사람의 사랑이 그린거야 안녕 얘네들은 계속 붙어있어 저 반대편에 갈 수 있는 데인가 길인가 모르겠어요 없어 여기 놈이야 아 그렇구나 얘들아 안녕 안녕 저 나무소인데 내가 아직 연재로 똑같은데 이런데 앵무새 사육장인지 몰랐네 연재로 똑같은데 연재로 똑같은데 저 코지가 똑같은데 사육장인지 체험장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체험장? 저기 잔뜩 나무에 잔뜩 저기 왕관 앵무새 잘나네 똑똑하다 똑똑해 너무 똑똑해 얘들아 건강하게 잘 살고 좋은 주인 만나라 다들 알았지? 우리 베리 닮아가지고 저기 넌 잘 먹어야지 넌 잘 먹어야지 데려가고 싶다 저 너무 좋아한다 잠깐만 이쪽에 저기 봐 저기 왕관 얘네들아 많이 벌려가지고 다들 좋은 주인 만나라 얘들아 마지막으로 한번 갈게요 너무 귀엽다 안녕 잘 이쁘다 어휴 여기 봐 여기 인꽃에 저기 왕관 앵무새 저기 왕관 앵무새 저기 옆으로 오는거 봐 야 저기 왕관 앵무새 저기 옆으로 오는거 봐 어머 저 배우는 소리 방황스럽다 응 여기 옆으로 이렇게 열심히 왔어 안녕 뭐에요? 뭐에요? 야 좋은 주인들 만나라 우리 베리 아니야 뭐에요? 이쪽으로 다 모였어 왕관들 저쪽에도 왕관 다 모였어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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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